지금이요! 적었습니까? 뽑았습니까? 일단은 들은 거.. 수경 씨 손 든 거예요? 뭐 들은 거 있어요 수경 씨? 그녀에게 전화 생각한다. 그녀에게? 전화 생각한다. 전화 생각한다. 전화한지 아니면 전한다고 생각인지. 전한다고 생각한다. 그녀에게 전화. 그녀에게. 아니 그녀에게 전할 말만 생각난다? 오 놓친 자신을 자책. 그러니까 말만 생각나고 말을 못하는 거야. 그녀에게 전할 말만 생각나. 생각하는 나.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 말고.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 말고. 그녀에게 전할 말만 생각나. 간나. 저는 계속 간나로 들었거든요. 간나? 간나! 성실하게 임해 주세요. 아니 생각 간나 이렇게 딱 들리는데. 뭐 간나. 맨 앞부분은 좀 들었습니까? 뒤통수가 많아. 그런데 내 뒤통수가 잘 들어요. 뒤돈, 뒤돈, 뒤라는 말이 있던데. 키! 들은 거 있습니까? 아니요, 저는 너무 모르겠어요. 큰일 났습니다. 자꾸 뒤통수에 빠져서 우리가 뒤통수가 들리는 거 아닌가. 뒤를 돌아. 뒤를 돌아. 뒤를 돌아. 어... 그러니까 이 전 가사가 돌아보는 눈의 어지러운 느낌이다. 뒤돌아. 뒤를 돌아. 뒤돌아. 일단 뭐 도전을 하지. 갈까요? 좋습니다. 그렇다면 도전자. 성태 씨 일어나주시고요. 도전합니다. 우리 성태 씨가 투스텝으로 정답점까지 도착을 했고요. 투스텝. 그대로 적으면 되네. 내 뒤를 돌아. 뒤를 돌아. 뒤를 돌아. 뒤를 돌아본. 보는. 이 여자가 돌아본 거 아니야, 지금? 맞아.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. 그 사람이 뒤돌아서 나를 봤는데 그게 나한테 어지럽다는 거지?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건데. 뒤를 도는. 뒤를 보는 그녀에게 전하는 말만 차라리 말은 좀 되게. 뒤를 돌아가 아니라 뒤를 보는 치아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. 갑니다. 바로 나오네. 불러. 아, 이제 불러주세요. 불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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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뒤를 보는 그녀에게 전할 말만 생각하느냐. 그게 문제다. 오. 잘하자. 깜빡. TJ의 감성을 갖고 계신데요. 감성이 똑같아요, 감성이. 관찰력 대단합니다. 결과. 보여주세요. 과연 일단은 들리는 대로 다 썼습니다. 가슴 쪽은 메간이 신고. 자, 결과. 아, 눈을 내려야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. 얼굴 인식 때문에. 자. 얼굴 인식 때문에. 결과. 보여주세요. 와, 왜 이렇게 쎄. 실패. 실패. 너무 쎄다, 너무 쎄. 실패. 너무 쎄다, 너무 쎄. 누구나 저 nodig Jak komento. 태어난 분이 Strategy voor Van Fabian.